형 유희 쟤가. 아 이거 어떻게? 유희야 괜찮지? 어 너 몇 면이지? 네? 그거 입고 해도 돼. 입고야? 아 그럼. 하나 둘 셋. 야 유희야. 나 왜 이렇게 굴려. 뭐 하는 거예요? 왜 굴려? 유희야 왜 떨어졌어? 난 액체 떨어졌어 액체. 왜 떨어졌어? 나는 쩔일리처럼 쩔일리. 형. 구슬 같아 구슬. 유희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유희가 아닌데 지금? 아유 엄마. 니가 한번 해볼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희야 오빠 한번 해볼게. 진짜 할게 바로. 하자. 야. 2. 유희. 보고싶다. 야 우리도 해봐. 유. 1. 보고싶다. 멍. 지. 멍. 자 해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 그거에 들어가면 돼. 이제 괜찮아. 형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 유희. 유희가 느낌 좀 달라. 공주. 마마. 공주. 마마. 아파와 아파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이런 애들이 있어. 유희. 공주. 그렇지. 마마. 공주. 그렇지. 방수야. 이제 놓고 싶어. 근데 참아야 돼. 여기서 한번 놓고 싶다고. 근데 이걸 넘겨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희가 넘어가고. 그렇지. 야 이제 느낌이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느낌 오는다. 그렇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느낌 오는다. 그렇지. 다시 한번 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여기 고비가 와요. 그렇지. 신발을 벗어. 그렇지. 광수야 이거 하면 사귈 수 있어. 그리고. 네. 자 자 와. 그렇지. 그리고 유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오빠 언제 가요. 자 이건 느낌이 오지. 지금 와. 오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지. 그렇지. 그렇지. 광수야. 머리 닿겠다. 머리 닿겠다. 광수야. 광수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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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해. 광수야. 광수야. 나 조금씩 갖고 있어요. 야 광수야. 네. 야 야. 둘 다 벗겨야 돼 지금. 됐어 됐어 됐어. 오빠. 오빠. 괜찮나요? 대단해. 광수야 된다 된다. 되겠다. 예. nat. 강수야. 형. 진짜 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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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오면 안 돼! 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저렇게 딱 여자가 얹어있어야 돼. 나 왔어! 나 왔어! 오른발 조금씩 가야지! 와 광수 다시 왔어. 오빠 나오면 안 돼. 광수 멋있어. 야 여기 나오면 안 돼 광수야! 야 여기 나오면 안 돼 광수야! 여길 오지 마! 아니 왜 나와! 여길 오지 말라고! 여길 오지 마 그렇지! 여길 오지 마! 공중함 봤어! 공중함 봤어! 공중함 봤어! 야 요즘 뭐 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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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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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중국이 형! 너 저런! 해보세요! 형! 이번엔 실패는 못한다는 생각인데! 전 세계가! 야! 삽둥 빠졌어! 야! 야! 아기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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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완! 낳아! 동주의! ре! 담아! pasa, 바만! 정국이 미치고! Being! 역시 중국이! 김무아! 다리. 왼발! 왼다리 쭉 뻗어! 왼다리 길게 되겠다 데겠다. 왼다리 길게 되는가? 팔 팔! 팔으면 힘들가! 팔을 깨ringe 파는다! 반대팔을 두세요! 반대팔을 두세요! 환대팔을! 반대팔을! 다 같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떨어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 발병 떨고 하고 처음 보지 않냐. 나 발병 떨고 처음 봐. 역시.